오늘 우리 삼식님의 아침 식사예요. 닭게장에다가 아침에 감자, 양파, 부추전이에요. 아침에 하는거. 귀리밥에다가 애호박 가지나물이에요. 우리 삼식님의 아침 식판이에요. 감자하고 양파를 갈아가지고 부추 좀 넣고, 모이 넣고, 당근 넣고 전을 부쳤어요. 감자전은 식어도 맛있어요. 원래는 감자만 넣었었는데 먹다보니까 자색 양파를 같이 갈아서 감자전을 하니까 너무 풍미가 좋아진거에요. 업그레이드 시킨거죠. 감자만 이렇게 전을 부쳤을 때보다도 감자하고 양파를 반반씩 넣어서 갈아가지고 전을 부치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거기다 이제 부추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농사짓고 이럴 때 기력이 없을 때는 고기 먹는 것보다 부추전 먹었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머이 피클도 좀 넣고 당근도 좀 넣고 부추를 많이 넣었어요. 기력이 좋으라고. 오늘 아침 메뉴는 우리 삼식님의 식판은 길이 찰옥수수 밥에다가 닭게장에다가 감자, 양파, 부추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지하고 호박나물이에요. 애호박나물, 가지와 애호박나물을 했습니다. 아주 맛좋은 우리 삼식님의 아침식사 식판입니다.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 September 12th